하나 둘 셋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엄마가 데리러 오셔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우박이 옵니다 하늘에서 와 나 우박 처음 봐 무서워 나는 개구리가 뛰는 줄 알았어 우와 무서워 우와 무서워 친구랑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먹는다 먹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99점이야 와 우리 잘한다 뭐야 뭐야 100점입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게임은 지렁이야 어디 갔어? 지렁이 죽었는데 죽였어? 응 흑믈라면 먹음 라면 먹음 하나 둘 셋 채택 간장 다 먹더라 다 먹자 간장 여기가 다 먹ondern 것 같네요 단풍이 예쁘다 올라갔어요 어 여기야 너 왜 꼴게만 지내야? 나? 그래? 비듬이 많이 나와 난 건조해? 응 너무 잘만있어 떡지는건 아니어도 어깨에 쌓여있어 어? 영상이 더 많은데? 투명이야 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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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뭐가 있어? 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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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뚫렸잖아요 다 뚫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잘해야죠 안녕하세요 한 마리 닫아놨어 어 적었어요? 어 적었어요? 아 난 내일 내려가려고? 한 마리 닫아놨어 한 마리 닫아놨어 에이 붕어반붕 아이씨 귀찮고 있어 아니 진작에 뜰채로 떴으면은 벌써 웬만히 떴겠다 잘할 수 있어 들어가서 날도 추운데 날도 추운데 날도 추운데 저랑 친구 회 떠주시려고 결국엔 낚시로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족대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물에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오우 진짜 빨라 오우 잡았다 잡았다 아 지금 날이 진짜 추운데 아빠 장화에 물 다 들어갔겠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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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냐 여러분 제가 bir noted 카메라 끄고 하고 올게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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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pliqué 입상 Impel 잠재 잠냄 죄송합니다. 그만 쪼달거려라 이런 거 같은데? 나 힘 그려줬는데 눈이? 로빈 왜 이렇게.. 아니 나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알바나윙 lenive 바나나윙 잘 놀고 이제 집에 갑니다. 불을 꺼야 별이 잘 보이는데 별이 안 보인다. 너무 웃기죠? 안 누워있지? 아니 귀여워서 찍었어. 푸시야 노랑 뼈가 놀게. 푸시야 노랑 뼈가 놀게. 아멘